음식으로 병을 고친다. 하지만 차로 병을 고치기는 더 쉽다. 중국 CCTV 초청 포럼과 미국 강연에서 힐링 약차 돌풍을 일으킨 수제차 명인이 들려주는 최고의 약차 레시피. 선협스님의 힐링 약차. 내 몸에 맞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82가지 스님만의 약차 만들기 비법을 담았습니다.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산야초 꽃약차 아카데미 체험 문의는 마음정원 031-559-2327번입니다.